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21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사케오의 집.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보람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사케오라는 여리오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세리장이오 또한 부자였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매우 갈급해 있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허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상대입니다. 마침 예수님이 그리로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때 키가 작은 사케오로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께서 사케오야 내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내가 네 집에 유아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사케오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케오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사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분의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정한 참된 회개, 입술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한대로 이 사케오는 복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영광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엄청난 축복. 또한 사케오는 사케오의 한 사람의 진정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예수님은 네가 구원받았느니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사케오 가정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래서 사케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 식구들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들 자신이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식구들 모두가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한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케오라는 분은 키도 작고 사회적으로 죄인하는 지탄을 받으면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마침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축복받고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는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가정이든 영적 제사장에 사명을 뗀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가정에 구원받는 줄 압니다.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애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나도 구원받고 내 가정 식구들 모두가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